불타는 에너지로 추석 보름 달보다 더 큰 존재 이번엔 그만두기 뱅뱅 뱅뱅 링기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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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입니다 뱅뱅 탑 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민기님 텔레뻥을 타셨네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아니 그냥 내가 좀 빠르긴 하지 마법을 잘 쓰는구나 카메라맨이 은폰대가 아 텔레로licht캠 인가요? 아니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었어 형도 이렇게 나오죠 같이 난 오늘 카메라맨이야 참고로 엔딩 요정 오늘의 엔딩 요정 오늘도 뮤직뱅크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좋아요 좋다 좋다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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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아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 끝내준다 아 클로즈업 갈게요 나 저 클로즈업을 아 그래요 그쪽이 잘 수 있어 아 여기 있어 변호선생이 똑같냐 와 와 출력이 차갑다 별거 없어 아 섹시가 아 네 네 아